내 머리는 닭대가리지만 내 눈빛만은 살벌하지 나 눈물이 많지만 마냥 앉아 질질 짜진 않지 어름하게 보이는 듯 태도에 난 그 안에서 달콤함 찾지 보이는 게 어디까지인가 보이는 게 거기까지인가 언제까지 엮여 춤 맞추게 할 건가 난 내가 참 지겨웠었지 그래서 두 눈 감았었지 그런데 음악이 내 몸에 스며들어와 날 감동해 친구가 되어줘 내 머리는 닭대가리지만 그래요 정권정이라는 사람이 난 독특해서 좋네요 음악이 솔직해서 되게 좋고요 개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써놓은 곡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합격 드리겠습니다 뮤지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럭키인 거죠 욱명 유니크한 면 있잖아요 남들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걸 계속 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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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네 fficient 넷, 넷, 그렇게